어? 어떡해? 내가 거미 둘레 묶였어! 마슈토이 옛날에 어떤 애기가 위험에 빠졌어 그 애기가 슈퍼마슈! 슈퍼마슈! 이렇게 뱉혔다 그 다음 오지마! 오지마! 어디 아픈건가? 응? 아픈거 아닌데? 응각했나? 응각도 안한거 같은데? 아! 배 고픈가봐!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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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빨리 우유 가져올게! 어떡해? 우유 이거밖에 없는데? 아! 내가 빨리 우유를 얻어가겠다! 아이언맨! 미안하지만 우유 좀 나눠줄 수 있을까? 오케이! 쉬! 고마워! 애기야 우유 먹자! 이제 배부르지? 어? 애기가 사라졌어! 어? 우와! 친구들! 애기가 아이언맨을 됐어! 애기야, 얼른 내려와! 우와! 아... 아이고.. 아이고... 오, 오오! 오지마! 오지마! 어떡하지? 우유가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아 내가 또 우유를 얻어 가겠다 헐크 미안하지만 우유 좀 나눠줄 수 있을까? 고마워 헐크 바이바이 자 우리 애기 이제 우유 먹자 잘 먹는다 어? 애기야? 이러면 안 돼 어떡해 이번에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더 우유 얻어올게 엔트맨 애기도 없는데 왜 저평도가 있어 아 애기가 작아서 안 보이던 거구나 엔드맨 미안하지만 우유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엔드맨 고마워 이제 우유 마시게 먹자 치우드 우리 애기도 어디 갔지? 애기야 애기야 어디 갔어? 어떡해 우리 애기가 작아졌잖아 게임이 마음에 졌어 원래대로 돌아와라 우리 애기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다시 자자 이제 진짜 아무 일이 없겠지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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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아 내가 또 구해올게 스파이더맨 미안하지만 우유 좀 나눠줄 수 있을까? 우와 고마워요 스파이더맨 아가야 우유 먹자 우리 애기가 스파이더맨의 변에잖아 어떡해 어 어떡해 내가 거기 줄래 묶였어 도와줘